자색 고구마의 효능을 직접 체험하고 자색 고구마 전도사로 거듭난 이혜자 씨. 혈당 관리를 위한 그녀만의 또 다른 자색 고구마 활용법은 무엇일까? 자색 고구마로 해서 그거 맛있는 걸 하나 개발을 했어요. 제가 간단하게 밥반찬으로 드실 수 있는 요리를 보여드릴게요. 당뇨 환자들의 고민. 널뛰는 식후 혈당을 잡아줄 자색 고구마 생체. 체선 자색 고구마에 고춧가루와 마늘, 매실청을 넣고 고루 버무려준다. 여보. 어. 그것 좀 갖다 줘요. 생체에다 넣는 거. 내가 손에 지금 묻히고 있어서요. 알았어. 이거 씻어서 주면 되지?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방금 아버님이 갖다 주신 게 뭐예요? 아이고, 사과네요. 생체에 사과를 넣으면 새콤달콤하고 맛있어요. 자색 고구마 생체의 비법이라는 사과. 과연 혈당 관리에 어떤 도움이 될까? 자색 고구마의 항산화 성분인 안토시아닌과 사과의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C를 함께 섭취하면 활성산소 제거 능력이 배가 돼서 자색 고구마와 사과를 함께 섭취하는 것은 혈당 조절에 더욱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색 고구마와 찰떡궁합인 사과를 넣어 조물조물 버무려주면 혈당 잡는 밥반찬. 자색 고구마 생체가 완성된다. 자색 고구마 생체를 더욱 Italian proper Wid기 바로 다른보 시 Butler 숙emas 스멀 SIM 그리ogene